여전히 미소하는 한 번 겁냈고 여전히 한 번쯤은 튕기고 마지못해 대답해주면 어느새 내게로 와 안 돼 안 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우린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 돼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마요 정말 나를 원한다면 아껴주세요 처음엔 달콤한 말뿐 있죠 이래도 저래도 다 좋대요 남자들은 똑같아요 조금만 천천히요 오늘은 손방 잡아줄래요 입술은 나중에 허락할래 나의 마음까지 안아줄 그 남자를 원해 안 돼 안 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여자맘을 몰라준 남자는 싫어요 안 돼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 그래 맘을 서두르지 마요 señora 전부 나를 원한다면 아 하이 야 아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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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껴주세요 천대만산 감사합니다